어머니의 집안에 동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갓줄이 있는 집이라고 그러세요. 그래서 제가 좀 염주를 안 듣는데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 이런 데 다녀는 보셨죠? 그럼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어머니가 지금 슬아에 아들 같은 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거든요. 딸이 혹시 있으신가요? 아들 하나예요. 아들 같은 딸이 원래 점지가 됐던 집안인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가슴에 묻었든 뭐 했든 조금은 점지가 된 자손이 출산이 안 되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아들 또한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 속 편한 자손은 아닐 거라 이렇게 좀 말이 나와요.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아들이 그래가지고 집을 담보로 해서 줘서 장사를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괜찮아요. 6억을 빚을 치고 왔어요. 아들 자손도 썩 편하지가 않아요.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는 자손이 점지되는 게 둘이에요. 어머니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한 아이가 태어난 형국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태어난 자손 또한 운이 너무 없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그래도 부모자 잘 만나서 자기가 발편하게 살 수는 있겠다만 그 부모는 무슨 죄냐고 그런데 어머니한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 어머니가 종교가 불교줄이 강하세요.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가 공을 들었다. 이 소리가 크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덕을 지금 보는 형국은 아니라 그러세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손이 너무 엄마의 속을 썩인다. 그런데 이 자손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망나니다. 이 소리가 좀 크게 나와요. 죄송해요. 어머니가 너무 눈물지시니까 제가 카메라 그냥 끄고 얘기를 할게요.